매트 3번 65번 경기 이윤재 오종선입니다. 블루어덜트 앱솔 마이너스 76번 경기입니다. 화이트 어덜트 남성구 비기너 마이너스 70제급의 기휘수님. 기휘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매트 시선자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블루어덜트 앱솔루트 플러스 76제급의 5 2번 선수께서는 매트 5 6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블루어덜트 플러스 76제급의 9번 선수 등장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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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